이번 시간에는 좀 계절에 맞게 귀신 얘기를 한 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무슨 귀신 얘기를 해 난 뭔. 잡귀 우리 집에 잡귀가 있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저희가 어떤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또 가정집에도 귀신이 많이 있나요. 가정집에도 귀신이 있지. 왜 그러냐면 뭐 여러 가지를 갔다 보는데 그 말 어디 저기 한 대 가다 보면 그 집에 들어가잖아. 들어가면 뭐가 갑자기 나쁜 기운이 들어서 내가 오싹해 지기가 내려. 지기가 내린다는 거야 뭐 소름 돋는다는 얘기거든. 갑자기 뭐 전기 만졌을 때 찌릿하는 거 뭐야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어. 아 그러면 여기는 잡귀가 좀 많구나. 그런 거는 그 터에서 죽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집안에 또 이런 귀신을 많이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고 그러거든. 그런 사람들은 뭐를 이렇게 상갓집이나 누구 돌아가신 거나 테레비에 나오잖아. 귀신에 대해서 나오지 그런 걸 안 보는 게 좋아. 특히 이제 유튜브 보는 거 많이 보잖아. 그럼 꼭 꿈을 꾼다고. 꿈을 꾸고 그러면 내 몸이 심기가 불편하고 내가 아플 수가 있어 시름시름. 왜 모든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게끔 해. 그거는 나한테 모든 잡귀가 들어오게끔 그 원인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신 분들은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뭐 귀신이라는 것은 한의 서린 사람. 그 집안에 뭐 자살기 같은 거 있잖아. 자살기는 9천 원을 헤맨다고 그래. 이렇게 해서 염라당이가 받아주지도 않아. 왜 안 받아주냐. 부모가 열 달 내내 갔다 진짜 공을 들여서 삼신할머니 칠성이다 공을 빌어서 삼신할머니가 너는 이 세상 밖에 암흑의 가정으로 아들로 태어내라 딸로 태어내라 태어나서 밖으로 태어났단 말이야. 태어났는데 시툰 졸툰 같다 그랬는데 내 명의 닿도록 살아야지. 내가 병에 걸려서 병을 앓고 있다가 돌아가신 건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는데 자살기. 자살한단 말이야. 힘들지 다 누구나 죽을 만큼 힘들어. 그러나 그 고비를 그 순간만 넘기면 괜찮거든. 특히 자살해서 간 자살기들은 염라당이 받지도 않아. 괘씸하다고. 오직했으면 네가 이렇게 왔겠냐고 보듬어줘야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가 내려준 목숨을 함부로 끊었다고 해서 괘씸하다고 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9천 원을 헤매는 거거든. 9천 원을 헤매면 귀신이 잘 쓰이는 사람한테 이것부터. 갑자기 뭐가 보인다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음식 같은 거 대우를 하고 풀어주고 이러면 빙의가 들었네 뭐가 들었네 이러잖아. 내내 그런 작기들이 들어서 이러는 거거든. 마음이 허약한 사람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풀어놔야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러잖아. 그래서 죽는 것도 여러 가지거든. 나이가 잡서서 돌아가시는 분,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상문을 열고 열고 들어갈 수가 있어. 내가 죽은 게 아니라 그날 일진이 사나서 죽은 거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그건 불상해서도 갖다가 조상문을 거둘 수가 있지만 자살기는 거둘 수가 없어. 그리고 이 귀신은 어디 다 있어. 처마 밑에 다 있어.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술하면 신청으로 올리잖아. 신청으로 올리면 제가 집부터 처마 밑에 있지 마세요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귀신들은 음침하고 처마 밑 요런 데로 갔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구신청할 때에도 처마 밑에 있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뭐 화장실에도 있는 것이고 뭐 나무에도 붙어있고 어디에도 다 붙어있어. 그러는데 본인이 이제 느끼는 거는 집에 들어가면 괜히 들어가기가 싫고. 뭐 이거 신발장이 있는 데라든지 뭐 이거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베렌다 쪽 글로 나가면 섬찟섬찟 하잖아. 그럼 무슨 뭐가 이제 잡귀가 낀 거겠지. 그럼 그거 풀어내면 돼. 어느 집이나 다 있어. 없지는 않아. 없지 않은데 보이지 않고 편안하게. 귀신들도 편안하게 있어갖고 그냥 뭐 있는 집도 있고 방해를 하고 했고 자라는 그런 귀신도 있단 말이야. 쉽게 해서 착한 귀신, 악한 귀신. 그치? 뭐 언젠가 갔다가 저기 테레비전도 나오더구먼. 귀신이 뭐 우리 집에서 귀신이 산다고 잘해서 주니까 하듯이 똑같은 거야. 착한 귀신, 나쁜 귀신, 악한 사람. 왜? 착한 귀신이 이 산에 원한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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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고 그러면은 그 옷을 해서 풀어주면은 그 사람이 고마워서 도와주는 것이고 그렇단 말이야. 어디나 다 있어. 뭐 이거 길에 갔다가 거기서 누가 사고를 치워 죽었어도 그 자리도 갔다가 머물러 있는 것이고 집을 못 가고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거 풀어주지 않으면. 그래서 길을 갈라주고 천도를 해주고 진홍굿을 해주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 부모나 형제나 누구나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은 꼭 길을 갈라서 주셔가지고 그래도 갖다 극락문 열고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집안에 만일에 무선증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풀어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뭐 갇혀온 무숙인을 찾아가서 해도 되고 청악만신을 찾아오시면 더 좋은 것이고 그래서 내가 말 그대로 귀신은 전상으로 가야지. 우리 인간 사이에 있으면 안 되거든. 귀신이 있다고 해서 뭐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다 이렇게 잘 천도하시건 천도하고 그러면 괜찮아요. 잘 들으셨나요? 청악만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